멈춰야 돼. 됩니까? 안 됩니다. 나는 그거를 하루 종일 들고 있습니다. 대학에서. 애들이 사진 찍어야 되니까. 이렇게 다리를 키높이로 찼잖아요. 그럼 이렇게 차서 이렇게 멈춰있어요. 하루 종일. 아니 그냥 지금 내가 구두 때문에 넘어졌는데. 아니 그냥 다리를 들고 하루 종일 이렇게 들고 있단 말입니다. 키높이로. 한번 잡으세요. 그게 되나? 아니 내가 중력을 멈추는데 이 중력을 잡는 이것이 말입니다. 간단한 게 아니에요. 네. 한번 같이 해보세요. 시작.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차이가 있어요. 아니 그냥 높이 들고 있어보세요. 하나 둘 셋. 자. 제가 더 오래 있어보세요. 아니 오래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날은 잠깐 내리잖아. 다리가. 자 보세요. 다리가 이렇게 높이 들고. 이렇게 있으세요. 이렇게 두냐고. 이렇게 이렇게 들고 있어요? 아 이거는 내가 구두가 미쳐 미쳐. 그게 소리인데. 제가 더. 아니 이렇게 많이 들고. 선생님 우리 아나운서 같이 들고 있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잖아. 아 그러면 허경영 대표님 이거 한번 해보세요. 이거 중력을 저게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저는 키리를 신고 있어요.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할래? 아무것도 아니지. 자 여기 올라와봐. 여기 올라가라고. 근데 다리 울리는 거 우리 안 들려요. 자 이렇게 올라왔죠? 자 보이죠? 자 봐. 올라와요. 재밌잖아. 뭐 이거는 나중에 녹화해서 빼든지 올리든지 그걸 알아서. 자 봐요. 공기 모양을 할 때 이게 기본 자세예요. 자 손을 주먹을 말아 올려요. 이렇게 올렸죠? 이렇게 올리면서 손을 뒤집어요. 뒤집었습니까? 공기가 엄청난 압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누르는 겁니다. 이 공기 모양 자세예요. 쭉 누르면서 떠서 올라가는 건데. 잘 봐요. 자 한번 잡아보세요. 자 이제 카메라에 찍혔죠? 네. 들어갔죠? 그럼 이게 완전히 이게 이렇게 탁 접혔죠? 이게 이게 만입니다.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이렇게. 뭐 하시는 겁니까? 자 이래가지고 이제 잘 보세요. 좀 이상하니까 정치할 사람이니까. 이런 걸 잘 안 하는데. 뭐 하도 벌써 하니. 이걸 아니 이걸 눈을 보고 안 돼요. 황경영 대표님 먼저 보여주세요. 눈을 감고. 이렇게 눈을 감고. 이게 이제 이거는 가보자 공중 모양입니다. 공중 모양이 3단계가 있어요. 내가 이제 2단계까지 지금. 이게 스프링 같잖아요 다리가. 이게 올라갑니까? 대표님 빨리 공중 모양으로 떠주세요. 한번 해봐요. 이거는 제가 지금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불가능하죠? 근데 문제는. 못 하시나 봐요. 문제는 모든 사람이 불가능한 겁니다. 밑에까지 손을 밑에까지 쭉 밀어 공기를 밀어요. 공기를 밀어서 이렇게 하면 나중에 몸이 이렇게 뜨는 겁니다. 이렇게 뜨는 거예요. 떴다가 떨어지는 거예요.